신천지 신도가 되기 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천지라는 사실을 모르고 모임에 참석하는 이유입니다 바른미디어와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은 오랜 기간 이 센터가 학원법에 저촉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신천지 문제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원법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가외, 교습에 관한 법률입니다 학원법상 학원은 10인 이상의 학습자 혹은 불특정 단수에게 30일 이상 학습 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신천지 센터는 일반적으로 6에서 7개월의 과정이고 인원은 20명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합니다 신천지 센터가 학원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과 신천지 피해자들은 두 차례 신천지 센터를 고발을 했는데 모두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문제는 불기소 이유가 잘못됐다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 불기소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7년 신천지 피해자들은 수원지방검찰청의 센터를 단속하라고 고발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과천경찰서는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신천지 센터의 학원법 적용 대상 여부를 질의했습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센터가 내부 교육기관인 동시에 종교 교육이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고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한 해 뒤인 2008년에는 신대현의 민원을 받은 서울서부교육청이 신천지 센터는 학원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해서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한 센터를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빌딩에 신천지 위장교회가 있었고 검찰은 센터는 같은 빌딩에 있던 교회의 소속이며 소속 신도들이 교리를 공부하는 것으로 확인했다라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두 차례 불기소 처분의 중심에는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검찰이 센터를 신천지 신도를 교육하는 내부기관으로 봤다는 데 있습니다 이 지점이 잘못되었죠 신천지 센터는 내부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신천지 규약에는 신도를 센터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을 획득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센터 수강생은 신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일 신천지는 이만희씨가 등장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상에서 말하고 있는 교육생이 바로 센터 교육생입니다 불기소 이유가 완벽하게 잘못된 이유입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종교 교육이기 때문에 단속할 수 없다는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종교 교육이라 할지라도 학교나 학원의 형태로 행하는 것에 대하여 방치할 경우 여러 사회적 폐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설립인가나 등록제로서 최소한의 규제를 하는 것이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익의 제한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근거해 종교 교육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학교나 학원이라는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할 경우에는 교육법이나 학원법상의 규정에 의한 규제를 받게 된다라고 법령을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학원법에 대한 두 가지 대표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수강료 문제입니다 수강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학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지만 수강료는 학원의 요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둘째는 비밀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천지가 비밀리의 교육을 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비밀리의 교육하는 것은 윤리적 지탄의 대상일지는 몰라도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애초에 철저하게 제대로 수사를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센터가 내부 교육기관이라는 잘못된 판단 때문에 방치된 신천지 위장센터 신천지가 이번 사태에서 센터 위치를 정직하게 공개하지 않았던 것이 굉장히 큰 논란이 되었고 문제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재수사에서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想시게 punt ваш구인 영화 직관 조사 연합 한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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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